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맛있어 참깨 닭다리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퍽椒米線 김치찐걱 면이 맛있어 그 당신땅도 너무 뜨거워 너무 맛있어 고기 고기 장갑 아들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안 돼 rescued 편집 중 핫하.. 잘해 라멘 아흑 그리고 그 맛은 없을 것 같다 이제 그 맛은 없을 것 같다 맛은 없을 것 같다 고구맛 그럼 우리는 양떡으로 먹기 위험한 맛을 진짜 좋아하거나 양념이 더 고소한 맛을 basically 한 번씩 넣어먹어요 너무 뜨거워요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맛있어 음~~ 양념이 다 먹지 않게 맛있게 먹기 좋고 보기에는 양념이 다 먹기 좋고 저는 양념이 다 먹기 좋고 넣어서 먹기 좋고 맛도 좋고 먹기 좋고 먹기 좋고 먹기 좋고 먹기 좋고 먹기 좋고 먹기 좋고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홈수수수수에 매운 고춧가루가 다진마늘에 매운 고춧가루가 고소하고 생강이 고춧가루가 다진마늘에 매운 고춧가루가 너무 좋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음!!! 음! 말 좀 자고 고소한 맛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구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찹쌀떡 정말 쫄깃쫄깃해요 너무 맛있어 아.. 콜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맛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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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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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맛있어 우유 아휴, 유쎄요 고세 봐 하핫 아니 스으으으으으으읏 바삭바삭 랩땡땡 ㅠㅠㅠ